안녕하세요. 저는 NCT 류윙입니다. 첫 번째는 저는 요새 엄마 들으려고 스페이크 샀어요.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너무 꿀참 찼어요. 두 번째는 저는 어렸을 때 키는 너무 작아요. 근데 지금 키 커졌어요. 좋아요. 저는 원래 던이 있는데 귀여운 던이 있는데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지금 뺐어요. 윙! 윙 너무 좋아요. 윙 너무 멋있어. 윙윙 약간 귀여운데 윙 너무 멋있어. 흉나게 누우는 걸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요새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옛날에도 많이 보고 지금도 영화 많이 봐요. 요새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혜오 선배님 그 부르는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 편해요. 지명. 네. 사람들 기억하는 모습. 제 생각에는 모직 남자예요. 모직 남자 반전 매력 윙윙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버지에게ga Mae